지금 치겠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. 스트레이트 보울렛입니다. 김현준은 두 번째 타선. 이번엔 달렸습니다. 100도 변하고 1루까지 1루에서 세일! 오늘 경기에서도 김지찬은 도로 성공률 100% 행진을 이어갑니다. 개막 이후 연속 도로 성공 신기록을 작성합니다. 워낙도 지금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고요. 정말 김지찬 선수의 작은 키에서 이 빠른 주력이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. 기록 속에 숨어있는 김지찬의 능력이 나오고 있는데 비단 도로만 많이 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실패가 없어요. 어떻게 보면 출루를 한다면 2루에 가 있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